지난주 미용실에 간 오난매네. 대박이는 이미 성남자 발컴으로 변신. 한편 설화는 얌전히 차례를 기다리고 수아의 모태 곱슬머리는 놀라운 변신을 시작하는데요. 수아 엄청 얌전하네. 너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혹시? 왜 이렇게 조용해? 수아는 본인이 예쁘게 변신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천상여자인가 보다 수아. 천상여자네. 머리 한다고 하니까 성이 있고. 한시로 눈을 뗄 수 없던 장난꾸러기 쌍둥이 자매. 이제는 지울 수 없어요. 근데 이 얌전한 아가씨들은 누군가요? 수아야. 아까도 가발 쓴 거랑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데? 이 꼽슬이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팜한 줄 알았어요. 팜한 줄 알았죠. 저도 팜한 줄 알았어요. 네. 수아라처럼. 그 정도. 와 대박아. 대박이야. 최고네 그냥 아주 그냥. 이모 이뻐? 이모 이뻐? 어? 이게 이뻐? 아니면 이게 이뻐? 어휴. 어휴. 와 이거 나쁜 남자다. 왜 이렇게 때려버리냐 어떻게 여자를. 어? 이쁘다 해줘야지. 그렇지. 우와 설화 이쁘다. 짜잔 이게 누군가요? 양배추 인형 곱슬머리에서 속머리로 대변신한 수아. 청순의 수아 공주님으로 변신 성공. 수아 아닌 거 같아? 수아 아닌 거 같아? 수아 아닌 거 같지? 아빠도 수아 아닌 거 같아 이렇게 하니까. 아빠도 이거 써볼까? 아빠 머리가 커서 이렇게 들어가다 만다 야. 수아랑 똑같네. 어? 수아랑 똑같네 수아랑 똑같네. 어? 우와 설화 이쁘다. 우와 설화 이쁘다. 우와 뽀뽀. 엄청 이쁘다. 우와 공주 같다 공주 공주. 공주 같다 공주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 같아. 어? 봐봐. 부수수한 단곱슬에서 우아한 웨이브로 변신. 비슷하게. 이거 찍을 때 원래 이렇게 봐주는 분이 있겠지 했더니 진짜 없네요. 없어요. 저도 그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obrig하더라고요. 사라 수아는 머리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요. 너무 많이 잡아죠. 엄마 where he grabs the dogman. 엄마 where he grabs his money. 이거 맞아. 엄마 where. 엄마 here, it's networks. 엄마, 엄마 here, it's friendly. 와 아이쿠아. 응? 엄마. 엄마, he wants to take care of mate. 대박아, 비슷해 간다, 얘 대박이랑. 어? 대박아. 거울로 보는 거 같아. 아빠도 똑같이 될래? 가자. 이제 똑같이 됐어, 대박이랑 아빠랑. 똥 쐈어. 어? 똥 쐈어? 오마이갓.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아빠랑 아들만 할 수 있는 뭔가의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대박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오늘 한 것 같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102화 아이와의 줄다리기 아이와의 줄다리기 아이와의 줄다리기 이거 뭐야? 그거는 뭐야? 짜장면! 이건 뭐야? 짜장면! 치킨! 안 맵다. 치킨은 반반. 반반. 어, 무는? 무. 많이. 많이. 주세요. 주세요. 아이와의 줄다리기 고구마 매우면 돼. 네. 이거 먹을까? 이거? 응. 이거 뭐야? 응? 족. 똥 빠잉! 똥 빠잉! 빠졌어. 하이파이. 공간이 왔습니다. 제시 제어 왔어. 언니 왔다. 언니 왔다. 언니 가봐. 언니 왔다. 언니 가봐. 소라야 소라야. 소라야. 우와! 야 너 우리! 우리 왜 이래? 우리 소라야. 아빠. 아빠랑 대박이랑 쟤면서 스타일이 비슷하지? 비슷하네요. 소라 소라. 쌍둥이야 쌍둥이. 귀여워. 아빠가 어때? 이렇게 돼 있어요. 뼈저기로? 뼈저기 뼈저기. 머리 치킨은 완전 뭔들어, 뭔들어, 뭔들어. 미정. 소라 아빠. 소라 아빠. 네. 정말 잘했어? 네. 잘했어? 제시 완전으로 되나요? 우와! 제시 역시 제시 빨라. 제시. 제암으로 화이팅! 네. 어떻게 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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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첫째 쌍둥이는 내일을 위해 먼저 잠자리에 들고. 땀 났으니까 씻고. 봐봐. 아쉽지만 청순한 설수하는 먼삼 코끼. 멍멍이다. 멍멍이 봐봐. 멍멍이다. 멍멍이 봐봐. 멍멍이다. 멍멍이 봐봐. 멍멍이 봐봐. 나 좀 하네. 진짜 아니야? 또 갖고 와볼게, 잠깐만 있어봐 기다려 강아지 있네 이거는 어떤 강아지인가 볼까? 웃는 강아지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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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빠한테 와 나 진짜 봐 무서워? 아이고, 무서웠어 아이고, 무서웠어 대박이야, 근데 아직까지 무서운 게 있구나 생겨 안 웃는 놈이 아니야, 얘 지금 코 자나봐 만져봐, 코 자는지 안 하는지 해봐 웃는 거야, 좋아서 막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누가 갖고 와볼래? 저거 누가 갖고 와볼래? 갖고 와볼 사람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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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거 할 때는 전부 다 남, 남 시키지 어?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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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진짜 연기하는 거 봐 아 이선아 됐다 이선아 대박아 누나들이 저렇게 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한편 체육교실에 온 쌍둥이네 잘해 아빠 아빠 보고 있을게 잘해 파이팅 파이팅 하이파이브 아빠 아빠 오랜만에 보이는데 잘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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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전 눈에 띄는 실력을 보여준 서준이 반면 서언이는 흥미가 없어 보였는데요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같이 갔었는데 제가 요새 두 달 정도 거의 모시고 일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서언이가 또 얼마나 발전했는지 왜냐하면 서준이가 좀 더 잘했었거든요 매달리기도 저도 기대해봅니다 저도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고난이도 달리기 코스 과연 쌍둥이는 이 어려운 코스를 관주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으니 친구 자 서준이 파이팅 준비 출발 30만원 10, 15, 15 이야, 진짜 이척! ima Saints! 전부, 전부, 전부! nee! 오케이, 나왔던. 아... 3... 1, 2, 3, 2, 3, 2, 3, 3. heavens so good! 수수! 지금까지 추워. 저희도 멋지게 해야 돼.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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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좋아.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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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음이 누구Europe에 몸이 안 따라와 아하 그래 박수잉 파이팅 비틀었어 으아아아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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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올라와요 어어 흘러 와아 정하이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빨리 빨리 빨리! 셋! 최 sing ry homo 최 sing ry homo 최 sing ry homo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쌍둥이 빈 매치 철봉 대결 기술력 대결 스페이더 대결 과연 최종 승자는 누구? 준비! 준비! 3, 2, 1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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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아, 서민이 잘한다! 내가! 아, 잘한다! 내가! 안 돼! 내가! 서민 꼴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서민이 잘한다! 서민이 서민! 파이팅! 앉아 Seoky 앉아서 손짓고 머리 숙이고 누르기 number 8 퍼 Sr. HOLLY 1 앉아서 손짓고 머리를 숙이고 누르기 우리 애기! 발! 수고하자! 수고하자! 자, 우영이 우영이 상승! 우영이 발! 우영이 발! 우영이 발! 우리 애기 발! 우리 애기 발! 어? 이게 뭐야? 빠밤! 빠밤! 어디..."뭐야? 빠밤! 우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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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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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이 나오세요 서준이 앞으로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이기는거야 둘, 고! 7개월 전 2초 이상 메달리지 못했던 서은이 반면 서준이는 5초 버티기에 성공했는데요 서준이한테 이길 수 있어 지하태 이길 수 있어 지하태 화이팅! 한 번에 철봉에서 누가 한양 오래 매달리는 1등 금방 떨어지면 열보다 많이 서은이 서준이 화이팅! 서준이도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은 서은이가 훨씬 잘하는데 화이팅! 하나 둘 셋 둘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곱 네 다섯 네 일곱 다섯 오 팔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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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들었다. 옛날에 3초도 못했는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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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돌려! 승인! 어깨 돌려! 한 나들! 한 나들! 한 나들! 잘했어요! 잘 가주시고요. 손이 1등! 손이 1등! 어? 1등이 있어? 손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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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두이 동생보다 말이 조금 느렸고. 운동 신경도 서준이에게 가려줬던 서원인. 뭐였어? 저렇게! 하지만 오직한 서원인은. 그저 묵묵히 자기 페이스트로. 조금 미래치라도 간단하게 성장하며 앞서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의 조급한 걱정이 그저 우려있고. 우직하게 커 나갈 서원이를 응원합니다. 서원아 파이팅! 오! 쌍둥이는 그런 숙명이 있대요. 어쨌든. 눈 들면 한 명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라이벌 의식이 자연스럽게 있대요.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거든요. 선의의 경쟁을 항상 이끌어줘야죠. 우리가. 잘하는 걸 칭찬해 주고. 또 따라온 거에 대해서 더 칭찬해 주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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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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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온데 간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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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땀 흘리고 특별한 식사를 하러 온 쌍둥이네. 국물. 우와. 이거 봐. 소완아, 호주완 이거 봐. 이거 뭐? 옛날, 우와! 단무지를 스스로. 이거 의자 봐봐. 옛날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의자. 막 되는데. 여기 옛날식이구나. 옛날에 아빠 어렸을 때 먹던 떡볶이다. 음, 뭐야. 칠판! 네. 먼저 나왔습니다. 네. 와. 우와. 우와. 야. 아빠 먼저 먹어볼게. 네 네 한줄 먹어볼까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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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먹으면 무슨 일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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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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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들 술 잘 먹네 뭐 밥 먹은 거 ce 어 먹어도 돼요 먹으면 선물 먹어도 돼요 한 번에 가요 순대 우와 이쪽으로 주세요 우와 우와!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 입맛에 맞는 짜장떡볶이. 상둥이의 생애 첫 떡볶이. 좋아할까요? 아빠, 봐요. 매워? 안 돼. 뭐예요, 뭐예요? 이거는. 왜? 봐요. 뭐예요? 루콧이에요. 으악! 루콧이에요. 매워? 응.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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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빨리. 아빠가 물 먹어. 아빠가 기가 막히게 요리해줄게. 내가 약간 맵다면, 봐봐. 응, 짜잔. 응, 짜잔. 그러면 아빠가 계란을 좀 비비잖아. 그러면 좀 맛이 순해진다? 이거 한번만 먹어 아니야 한번만 먹어 한번만 먹어 엄마 물에 아이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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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이 될게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아빠 이거 맛있어 그거 맛있어? 응 맛있어 계란이야 본자였음 몰랐을 재밌는 이야기들 쌍둥이 쌍둥이에 본자였음 몰랐음 신나는 이야기들 쌍둥이 쌍둥이와 형님 먼저 가오 먼저 네가 먼저 아래 오빠 엄청 꾸 Еще 재밌게 생각보다 눈clockwise 서준아 너도 형처럼 매운 거 잘 먹어 너 매운 거 잘 먹어 여전자리 힘들어 나네 너 매운 거 잘 먹어 여전자리 힘들어 나네 여전자리 얼마나 매운 거 찾는 거야 너 이 정도 매운 게 아니야 어디지 서준아 여기 앞에 못 뜨나 하는 건데 그거? 야 매울 텐데 안 매워? 배부르지? 배 아픈 게 아니라 배 부는 거야 배 부는 거라고 배 부는 거라고 배 아픈 거 아니고 배 부는 거야 거 봐 배 아파 서준아 너 누가 와서 배 부는 거야 지금 배가 배 부는 거야 공군 체험 중인 산둥이네 군부대에는 어느덧 밤이 찾아왔습니다 공군 체험 중인 산둥이네 그는 우리 엄마가 배 부는 거야 공군 체험 중인 산둥이네 공군 체험 중인 산둥이네 공군 체험 중인 산둥이요 누가 장난합니까? 멈춰 많이 재밌었습니까? 네! 난 많이 재밌었어요 많이 나도 재밌었어요 많이 그때 너무 깜깜해졌는데요? 이제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깜깜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키고 가야 돼요 이제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야 되는 시간에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은 집에 못 갑니다 여기서 전부 다 여기서 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울지 않기로 약속한 겁니까? 네! 절대 울면 안 됩니다 만세! 왜 욱니까? 안 돼요 울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장이 누굽니까? 나요 대장 할 겁니까? 네 그럼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울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서 전부 다 잘 수 있습니까? 네 자기 전에 교관님이 오늘 인원을 체크하러 점호를 하러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교관이 번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3 4 4 5 6 6 6 6 6 대안이 하나 1 그 다음에 민국이 2 2 그 다음에 만세 3 3 그 다음에 승윤이 4 4 채연이 5 5 승윤이 6 자 지금 한 대로 똑같이 합니다 자 시키는 대로 똑같이 합니다 다시 대한민국부터 1 2 3 승윤이 4 4 이제 못하면 항상 종일 할 겁니다 잠은 안 지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자 대한민국부터 시작 1 2 4 4 4 4 3 다시 합니다 다시 대한민국부터 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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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시 합니다 다시 잘 기억하십쇼 1 2 3 3 4 4 채연이 5 승윤이 6 잘했습니다 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떠들 떠들면 안 됩니다 네 떠들면 다시 또 교관님 또 와가지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6 2 3 5 5 5 5 6 5 5 5 6 5 6 5 5 떠들었습니까? 안 떠들었습니까? 안 떠들었어요. 잘했습니다. 교관이 하나 체크할 게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모기예요. 어떤 거? 모기, 모기, 모기. 가만히 있습니까? 모기 있어도 군인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까 경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배웠습니까? 네. 다시 배웠습니다. 네. 저기, 여기 대장이 누굽니까? 대장. 저요. 아까 대장은 제가 만세라고 했는데 오늘은 만세가 대장을 하고 내일은 민근이가 대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내일 저녁 때 대장 시켜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원이? 네. 점호 끝내겠습니다. 점호 끝! 차렷! 경례! 경례! 필! 승! 경례! 경례! 필! 승! 승!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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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호 끝내겠습니다. 박수! 군대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저물고, 다음 날 아침. 오늘 일정에 대해서 교관님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러분이 직접 비행기를 만지고 탑승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 듣고 교관의 짓에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엄마, 아빠, 마이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 마이도 잘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잤던 이불들을 다 정리하고 10분 후에 밖에서 교관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실시! 민국이가 앞으로 나와서 민국이가 PT 체조를 할 겁니다. PT 체조를 할 건데 여러분은 민국이를 쫓아서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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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잘했습니다. 박수! 박수! 불러야지. 엄마 고문 난심해. 애기 고문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힘찬 구보로 달려온 이곳에는 든든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햄버거빵과 새우 쿠팁, 그리고 샐러드까지. 군대식 별미, 일명 군대리아. 오늘 메뉴는 햄버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민고기, 어깨. 옵니다. 아니, 얘는 만세인데요, 나는. 아, 만세. 내가 민고기인데. 자, 식판 여기 있습니다. 식판을 대안이부터 받고 옆으로 갑니다. 민고기, 만세. 딸기잼도. 딸기잼도 줍니다, 여기. 부위부위부. 네. 좀 기다리고. 이거 좀 기다립니다, 여기. 이제 이거도 돼. 이제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나이네, 이거. 이것도 줄 겁니다. 기다리시죠. 자, 여기. 예, 반갑습니다. 자, 이거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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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저기, 저쪽으로 들고 갑니다. 얼... 이쪽 주먹! 주먹! 햄버거 햄버거 좋아합니까? 네! 얼마큼 좋아합니까? 이만큼요! 많이 좋아합니까? 네! 자 맛있게 하십시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이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되나? 자 한번 넣어줄게요 자! 넣어! 자영쌤이 먹어 이거 그냥 넣어서 먹으면 되죠? 빵에다가 잼을 이게 뭐야? 우유가 왜 들어가 있어? 우유를 부으면 이 우유가 빵에 섬에 들면서 정말 맛있어 하나씩 하나 먹어볼까요? 하나씩 하나 먹어볼까요? 정독한 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네 아 맛있네 자기는 뭐 만들어 먹어요? 네 저는 아 이거 BX에서 사다가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닭가능사를 이용해서 맛과 영향을 전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는 거구나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진짜 애들이 그냥 지금 있는 재료 갖고 다 되는 거네? 네 아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왜왜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잠깐만 근데 아버지가 만들어 줄게요 아빠 한번 야 이거 언제 담았느냐? 네 아니 혹시 식사 다 했어요? 미안한데 좀 애들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애들이 먹고 싶은 방법으로 군인 아저씨들이 도와주신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게 새우예요? 응? 파인애플 응? 파인애플 이거는 이거는 개살 개 이거 이거 개 천천히 꽃게 잡아왔어요? 아니요 어 개 맛있나 이거 많이 발라줘 이게 뭐예요? 딸기잼 딸기잼 이게? 이게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잼이? 응 얘는 많이 넣으면 흐르니까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찢어서 넣어줄게 소스? 소스 소스 축제 햄버거네 아 이거 터져먹을 수 있을까 못 먹으니까 너무 큰데요? 이렇게 잘라서 먹어야 돼요 잘라줄게요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요 야 야 너 삼촌 너무 고생 시킨다 그냥 이렇게 쭉 눌러서 먹어도 돼 하나 이게 먹는 거야 이렇게 왜 안 먹어? 이렇게 먹으면 될 거 같아 딱 이래야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 있지? 대안아? 네 아 이거 먹어야 돼 아 그거 봐 아 잘 먹는다 맛있지? 내가 먹어야 돼 응? 응 야 여기 우유 넣어줄까? 응? 우유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잘 먹네 이렇게 먹는 거예요 형 잼을 살짝 떠가지고 파인애플 빵 위에다가 살살 발라줘요 이거는 오 오 오 오 오 오 자 빵 한번 뽑아볼까? 3살 모아서 만들고 1개 넣을까 2개 넣을까 2개 넣을까 2개 넣을까 2개 넣을까 어 옳지 여기 한입 한입아 오 고구마 오 오 세 오 오 오 오 오 아 열 이거 먹고 싶어? 딱 이거 먹은까? 네 이렇게 오 골고루 먹어야 돼 네 골고루 먹어야 돼 이거 한 번 넣어 얼마나 맛있게 맛은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맛이야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것도, 이것도 맛있어 날라간다, 블랙리스가 민국이 입을 향해 다시 선회하고 만세가 연다, 만세한테 갔다 뺏겼네, 뺏기면 안 되는데 블랙 햄버거가 촉촉합니다 야, 대안이 본 것 같아요 만세 입으로 갑니다, 만세 입으로! 만세 최고! 아니, 이건 확실히 부드러우니까 애들이 잘 먹는 것 같아요 달고, 짠만 있으니까 뻑뻑하지도 않고 좋은 정보 가르쳐주고 도와주면 고마워요 삼촌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삼촌 뽀뽀 뽀뽀다 해, 뽀뽀 잘했어 뽀뽀다 해, 뽀뽀 왜 또 망쳐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군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빨간 마무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빨간 마무라를 시작! 빨간 마무라를 하늘의 사나이 셋, 넷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 아... 민구가 잘하실... 화이팅! 민구기 화이팅 셋, 넷 빨간 마무라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 맞아요, 계속 빨간 마무라 빨간 마무라 이놈 마을 이놈 아들놈다 아가씨의 맘을 잊지 마야 온개처럼 지나갈 청춘이다 우리 다같이 군악대의 악기 같이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아까 신기한 소리 있었지? 일단 따라올게요 이쪽으로 와봐 그럼 저부터 검새머리 해볼까요? 오늘 만세 간 거였어요? 네 네 뭐 해볼까? 네 하하하하 아이들과 함께하는 동가 연주가 시작되는데요 우와 한 자리씩 차주하고 열심히 아이들 아이들 스스로도 뿌듯하겠어요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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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as 아가씨 아가씨 남은 지연의 모음 잠시 후 꼬마 신병들 눈앞에 펼쳐지는 첫 특급 에어쇼 전투기 조종사 삼촌들과의 떨리는 만남까지 멋진 꼬마 파일럿으로 변신한 삼둥이 잠시 후 기다려주세요 평화로운 가을날의 지훈이네 곧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 새봄이 제법 배가 불렀네요 지훈아 새 몸이 뱃속에 뭐 있지? 아가 있어 아가 있어? 새마리 새마리 있어? 응 나오면 지훈이가 이뻐해줄 거야? 네 어떻게 이뻐해줄 거야? 뽀뽀해줄 거야? 어떻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꼭 안아줄 거야? 그러니까 지훈아 이거 봐라 새봄이도 붙여줄까? 새봄이도 붙여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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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그렇다는 거 이제 저 행국이 저거 저거 잘못 키웠어 잘못 키웠어 하하하하 어째땅그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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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 좀 어리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못 올라갔는데 지훈이가 요즘 걷기 싫어하고 유머차 타려고 하고 안길려고 하고 목만 해달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최대한 한번 지훈이가 걸어서 거기 올라가게. 아빠가 지훈이와 트레킹을 하기로 한 이곳은 수원 화성. 운치 있는 화성 행궁을 감싸고 있는 탈딸산 정상이 오늘의 목표 지점. 아빠가 내려올 때는 업고 내려올게. 업고? 어.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보자. 과연 지훈이는 혼자 힘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열차를 타고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는 지훈이의. 출발! 출발! 아빠 어디 가요? 아빠 용기차 타고 여기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지훈이는 어디 가요? 아빠 따라가요. 아빠 따라가요? 네. 나중에도 아빠가 따라 다닐 거예요. 응. 하나, 둘, 셋, 일곱, 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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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 펄레 먹었다. 펄레 먹었다. 오, 저거 봐, 저거. 응. 물이 여기서 졸졸졸졸 내려와. 저기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우리 걸어가자. 봐라. 산책하는 거야. 엄마, 저요. 응? 엄마, 저요. 에이, 저요 좀 걸어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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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천천히 올라가자, 우리.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지훈이 잘 올라가네. 누가 더 잘 올라가나. 야, 지훈이 집에서도 계단 잘 올라갔지. 우와, 이거 지훈이 다 올라갈 수 있을까? 천천히 올라가, 지훈아. 아유, 걸었는데 잘 죽었네. 빨리 올라가지 말고. 몇 살이에요? 이제 세 살. 좋다. 고마워요. 아, 반가웠어요. 네. 아이쿠. 괜찮아? 에휴.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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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봐, 다시 올라가 봐. 천천히, 조심. 조심. 옳지. 조심, 조심, 조심. 그렇지. 등산객이다, 등산객. 우와, 지훈이 너무 잘 올라간다. 이야. 조만큼 남았는데, 혼자 올라가 보자. 알았어, 지훈이 힘든 거 아는데, 그렇지, 지훈아. 혼자 한 번, 빨리 올라가 보자. 아빠가, 아빠가 내려올 때는 업고 내려올게. 업고? 어,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 보자. 그때도 우리 오빠들도 다 혼자 올라가 보자. 이제 지훈이도 힘든 거 아는데. 엄마. 으아, 엄마. 어? 엄마. 목마야? 어, 내려올 때 목마 태워줄게. 올라갈 때만 걸어 올라가자. 어? 내려올 때 아빠가 목마 태워줄게. 아니야. 어? 아니야? 응. 조금만 더 올라가 보자.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올라가자. 다 왔어, 이제. 정말 다 왔어. 지훈아, 저기 토나무 있는 데가 끝이래. 아빠 손 잡아줄게. 올라가 보자. 지훈이, 파이팅. 동시에 정상까지 다 올 수 있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지훈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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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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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근데, 지연아, 조만큼만 더 가면 돼, 조만큼만. 저기까지만 더 가면 돼. 자, 조만큼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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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어어. 저기, 저기까지만 가면 돼, 지연아. 저기 언니들 막 손 흔들어내? 저기까지 가면 언니들이, 우와, 지연이 해냈구나. 저기까지 가면 언니들이, 우와, 지연이 해냈구나. 저기까지 가면 언니들이, 우와, 지연이 해냈구나. 지연이 대단해. 지연이 대단해. 아이고, 진짜 힘들겠다. 지연이 지금 정말 힘들겠다, 알아, 아빠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지연이 좀 새깃색하다. 응? 정말 많이 컸네요.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우와. 우와, 지연아. 우와, 지연아. 우와, 지연아. 우와, 지연아. 우와, 지연아. 봐봐. 하하하하. 다리가, 아빠, 다리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안 보이고 앞에서 막 이렇게 언니들이 불러주니까 자기도 욕심이 났는지 막 이렇게 열심히 가더라고요. 대견했어요, 대견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극복한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지연아. 지연이랑 아빠랑 치자. 2탄은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고. 2탄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고. 자. 어때, 종소리가, 지연아? 와, 좋다. 두 번째는 지연아. 우리 가족의 건강이 할지. 다 치고, 한 번만 더 치고. 마지막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래, 지연아. 엄마야, 엄마야. 마지막 한 번. 그럼 우리 발전 안 할 거야? 자신의 발전 안 할 거야? 어? 자신 발전 안 할 거야? 우리 발전하지 마. 아니야. 딱 한 번 더 쳐야 돼. 아니야. 안 치면 발전이 없는데? 어? 딱 한 번만 더 치고 내려갈게, 지연아. 아빠랑 약속해. 응. 옳지. 아빠가 이거 한 번만 더 치고 금방 내려갈게요. 응. 알았죠? 여기 지연이 잡아요. 같이 쳐요. 자.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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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지연아. 다 됐어. 응. 총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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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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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야, 형. 야, 형. 야, 형. щ magnificent. 현나 했다, 자기소가 혼자 했다! 그렇지? 지연이 이렇게 힘들어도 끝까지 하는 거야. 응. 아빠랑 도와줄게. 멋져, 멋져. 전북의 이동국 선수는 최근 3경기 연속 득점 행진했고 전북엔 슈퍼맨 이동국이 있었습니다. 한교원의 패스를 받아 단 두 번의 터치로 골을 완성했습니다. 동점골을 뽑은 이동국은 후반 막판 결승골까지 책임졌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득점 행진 이동국의 상생세와 함께 전북은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아빠의 활약이 돋보인 경기 다음 날 전주집에서 아침을 맞지한 오난매네 대박이가 가장 먼저 기상한 모양인데요. 은근님의 연속 득점 행진 오 착하다 수아가 우유 줬어? 대박아 너 오늘 깜짝이야 어떻게 된게 대박이 맘마 줄게 이거 먹고 있어 수아야 대박이 데리고 놀고 있어? 네 대박이 데리고 놀고 있어 아빠가 재워줄게 이수아 주세요 주세요 무슨 음료수 완샷하듯이 그렇게 완샷을 하냐 예사롭지 맞네 이랬던 수아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이랬던 수아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먹으려고요? 알아서 수아 먹어 이거 먹어봐 우와 우와! 우와! 맛있는 거 해줄 거야? 하나야 맛있는 거 해줄 거야 맛있어 수아야, 수아야 이거 봐, 이거 봐, 안녕,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앉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앉아, 이리 와, 이제. 설아, 이리 와. 설아, 이리 와, 설아, 이리 와. 설아, 이리 와. 대박이랑 또 누우고 있어. 이 자! 이 자! 대박이라면 놀고 있어요 엄마 기다려봐 맛있는 거 해줄게 대박이 어딨어? 대박아 너 왜 거기를 좋아하니? 동북아빠는 부지런히 아침 준비에 돌입하는데요 양파 틀에 맞춰 달걀을 깨놓고 식빵은 둥글게 잘라서 준비 여기에 치즈도 한 장씩 올려주고 양파 틀에 맞춘 둥근 달걀프라이가 완성되면 식빵 위에 잘 얹으면 케첩으로 마무리 동북아빠표 아침 메뉴 굿모닝 완성 수고하! 이건 설아 꺼 이건 수아 꺼 봐봐! 맛있지? 이렇게 앙! 맛있죠? 그렇게 먹어봐 그냥 먹어요 빵이 4개밖에 없었네? 아빠는 이렇게 빵구 뚫린 거 좋아하니까 이거 먹을게 어? 아빠는 이렇게 빵구 뚫린 거 좋아한다 알았지? 새고 아빠는 이렇게 양파도 좋아한다 이렇게 아빠가 이거 껍데기 이거 껍데기 식빵 껍데기 좋아하는 줄 몰랐네 아빠는? 막 새는데? 빵구가 뽕 났네? 어떻게 먹어야 되지? 팀 동료들이 보면 아마 웃을 것 같아요 아침 식사로 이렇게 나오는 테스트에 테두리를 다 잘라놓고 그건 안 먹고 안에 하얀색 빵만 먹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아빠의 마음 아니겠어요? 배고파요 지금 마셔! 슈퍼맨! 한번 해봐 슈퍼맨! 뭐야?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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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라고! 와봐! 내려올 줄 알아? 내려와봐 못 내려오지? 응? 응? 또! 또! 오! 옳지! 생각을 할 줄 알아! 대박이야 우리의 생각을 할 줄 알아! 어떻게 내려오지? 어떻게 내려와? 안 돼 안 돼! 발 먼저! 아이고! 아직 이건 어려운가보다 내려와봐 못 내려오지? 응! 대박이야 못 내려오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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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못 내려가지? 응!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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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빠! 아빠! 오! 못 내려오지? 이거 뭐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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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아! 어떻게 알았어? 발로 내려오는 거! 어? 사람아 이렇게 줬어? 오오! 오오! 이번 한 공연장을 찾아온 쌍둥이네 여기는 웬일일까요? 사완아 서준아 너네. 마술도 배워보고 삼순도 번개맨 아니야 마술이야. 최현우 삼촌 최현우 마술사 선생님이다. 인사해야지 차려 아니야 인사 배꼽 인사 아니야. 동물보고 동물 나온대. 동물 좋아해? 네! 동물 좋아해요? 서울이 동물 좋아해? 동물 좋아하죠. 내가 동물 만들어줄게. 동물 만들어줄게. 나는 마술사니까. 마술사 선생님. 옳지. 서원아 서준아 내려가서 마술 볼까? 네. 제가 요리는 이미 뭐 요리 무능자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마술로서 좀 이렇게 만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현우 씨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배워서 깜짝 놀랄만한 마술쇼를 한번 선보일 것 같습니다. 개그랑 마술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개마를 한번 제가. 어디 한번 해봐라 이거 안 돼 자세. 서원 서준이를 위해서 쨉쨉이를 제가 종이로 만들어 왔어요. 봐봐요. 뭐야? 쨉쨉이. 쨉쨉이 맞아요? 응. 이게 쨉쨉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쨉쨉이. 쨉쨉이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주문을 외워봐요. 수리수리 마술이. 수리수리 마술이. 마술이. 얍 해봐. 얍. 얍. 마술이. 얍. 마술이. 쨉쨉이. 뭐야? 진짜 쨉쨉이야. 우와. 진짜 쨉쨉이가 됐어요. 쨉쨉이. 진짜 쨉쨉이이가 됐어요. 쨉쨉이.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쨍쨍이 앞에서 애교를 띄어 자, 쨍쨍이 손 일으켜봐요, 손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잠깐만, 잠깐만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모자 올라가 봤어? 봤죠? 쨍쨍이가? 쨍쨍이가 놀라서 이제 아빠가 재미난 걸 할 거야, 아빠 짜잔 아빠 기념 짜잔 짜잔 다리 졌죠? 어머 누구면 됩니다 자, 가슴 손 모아주시고 이렇게 예쁘게 뒤돌기처럼 하늘 납니다 오오 와 와 올라갑니다 와 자, 움직입니다 우리 아빠 움직인다 와 아빠 공중구야 우와 아빠 얼굴 빨개졌어 원래 미년데 짜잔! 아빠! 참.. 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서은아, 서준아 이거는 마술이야 아빠가 진짜 아픈 거 아니야 알았지? 아퍼.. 지금 만지고 싶은 동물 아무거나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뻥 하고 만들어줄게 뭐 갖고 싶어? 어떤 동물 만나고 싶어요? 어떤요? 토끼? 네 토끼 만나고 싶어요? 어떤 동물 만나고 싶어요?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를 여기서 나타나게 할 수 있어 나타나게 할 수 있어 잘 봐! 코끼리 얍! 나와라, 얍?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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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다 살아있어 오늘은 안줘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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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 안 돼 안 만져봐 오 움직이지? 어 코끼리 정말 좋아하는구나 너네 정말 좋아해 이제 아빠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제 서진서님 앞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잘 봐, 아빠 잘 봐. 잘 봐, 아빠 잘 봐. 잘 봐. 자, 이렇게 아빠가. 아빠가 토끼 됐어. 아빠. 아빠, 휘지 아빠. 휘지 아빠야. 아빠, 아빠. 아빤데, 아빠. 아빠. 아빠지 않나요? 아, 갑자기 토끼도 들어왔어. 아, 쟤, 아빠. 뭐야, 좋아하잖아. 뭐야, 안 울래? 잘 봐. 자, 이렇게 아빠가 진짜 맛있는 물을 들고 이 선 소주를 위해서 나타날 거예요. 자, 아빠. 우와. 아빠가 좋아, 토끼가 좋아? 아빠가 좋아, 토끼가 좋아? 응, 토끼가. 토끼가 좋아? 토끼가. 토끼가 좋아? 아, 토끼가 좋아? 어, 그러면은 이거 아빠로 안 바뀌는데? 큰일 났네? 그래도 아빠가 더 좋지 않을까? 토끼가 좋아? 어, 그러면은 이거 아빠로 안 바뀌는데? 큰일 났네? 하나, 둘, 셋!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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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준! 유서준! 아빠 변한 거 봤어요? 신기했어요? 재밌었어요? 서준아, 아빠가 토끼였을 때 들었는데 너 토끼가 더 좋아? 아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너네! 너네! 아빠 다시 토끼도 변할까? 네? 아빠한테 냉둬, 냉둬, 냉둬 아빠 갈 거야. 빠이빠이! 아빠 저기서 갈게! 안녕! 서은이는 아빠랑 가? 나도! 나도! 이서준! 아까 토끼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좋아. 코끼리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좋아. 근데 왜 코끼리가 더 좋다고 그랬어? 웃기려고? 그런 건 안 웃겨. 이서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서준이가 아직 30개월이지만 개그 욕심이 있습니다. 타고난 개그 DNA가 있어서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렴 뭐 저보다 토끼가 좋겠습니까? 웃긴 녀석이야.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잠이 든 거지. 천천히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지금 눈꺼풀이 무겁지? 어휴, 그렇지. 서준이 눈꺼풀이 무겁지? 아프다도. 뭐? 졸리지? 비족하다, 비족하다. 4개월. 4개월 쌍둥이를 안고 잠 못 들었던 수많은 밤들. 가자. 빠이빠이. 자야돼. 니가 키워, 나. 잠자기 싫어하는 쌍둥이와의 힘겨웠던 줄다리.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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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 카. 아프다. 아프다 치즈. 파일럿으로 변신한 이볶은 찬둥이. 이렇게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이리 봐라. 아프다. 여기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 비행기 옵니다. 좀 있으면 비행기 옵니다. 말 안 들으면 비행기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비행기가 엄청 커요. 소리가 엄청 커서 뒤로 막아야 돼. 왠지 셋 다 나한테 다 달려들 것 같아. 1년 전 아빠와 에어쇼를 가로내던 한 분. 거대한 비행기와 큰 소리가 무서워 그야말로 동물바다였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괜찮을까요? 아빠 그때 왜 비행기가 안 오지요? 좀 기다려야 합니다. 비행기 올 겁니다. 예일 타고 셌다. 왜 안 오지? 저기 온다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저기 비행기 온다. 저 위에 DOWN 아멘 이야, 태연아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저기 너무 빨리 만나 어, 저기 봐야지. 저쪽 위에. 저거 봐봐. 저거 위에 봐봐 ihr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옆 가면 우리 안 나와요? 뭐야 여기 온다. 저기 온다. 언제까지 안 나올까요? 저기 막 가고 있잖아. 구나, 공휴. Phillies, Bookies, Bookies. 네 우리 여기 봐요 이쪽에 비행기 다 내릴겁니다 이쪽에 설겁니다 들어왔어요 저 비행기 몇 갠인가 세워보십시오 대안이 한 번 세워보십시오 몇 갠인가? 여덟대 여덟대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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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혜 필 승 경혜 경혜 필 승 경혜 경혜 так 승 대안이 대안이 그렇지 대안이가 올라와 봐 대안이가 혼자 할 수 있어 대안 조종사다 이게 조종석이야 엄지 대안이 이렇게 그렇지? 와, 왜 이 길이 있다. 민구이가 조종사가 되는 거야, 봐봐. 아빠, 나 조종사 했어요. 만세 조종사 됐어요? 그럼, 봐봐. 블랙을! 도와! 도와! 드디어 용감한 어린이로 거짓난 삼둥이. 아이들이 좋아하긴 커녕 너무 무서워해서 헬기도 제대로 못 탔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는 전투기 자리에도 앉아보고 아이들이 참 많이 큰 것 같아. 이제 태소식만을 앞둔 이병삼준이. 그럼 차렷, 경례 잘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큰소리 할 겁니까? 네! 지금부터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대양께 대한 경례. 전대일까지 해요! 예! 필승! 경례 필승! 봐요! 필승! 필승! 바로! 바로! 다음으로 전대장 훈씨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대장 훈씨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의 경영생활 체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블랙이글 명예조종사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임도은, 임승은, 곽관우, 김승윤, 곽채원, 송만세, 송민구, 송대한을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명예조종사로 임명합니다. 옛지, 옛지 수의식이 있겠습니다. 저기 나면 다 되는 겁니까? 네? 오, 잘생겼습니다. 비행기 타 봤습니까? 네. 뭐가 멋있습니까? 나도 비행기 타 봤어. 아, 그래요? 우와! 선물. 나도 비행기 타봤어 나도 비행기 타봤어 나도 비행기 타봤어 너무 멋있는데? 이거 엄청 큰 비행기에요 큰 비행기? 나도 비행기 타봤어요 타봤어? 이거 큰 비행기에요? 응 축하합니다 이거 좀 우융되는 것 같아요 이거 큰 비행기다 존라 solved 존라 페스트 존라 아버지 비행기 아빠 이거 엄청 찬짤 아까 이 비행기 탔었지 아니, 훈련 잘 받아줘서 고마워, 대안아. 아빠 뽀뽀, 뽀뽀. 고마워. 훈련 잘 받아서 탔죠. 어, 맞아요. 이거 훈련 받아서 탔죠. 맞아, 훈련 잘 받아서 아까 탄 거예요. 이쪽으로 옵니다. 자, 교관님 오래, 교관님 오래. 형님 이쪽으로 옵니다. 자, 훈련 열심히 잘 받았습니까? 네! 교관님 무서웠습니까, 안 무서웠습니까?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습니까? 네! 왜 안 무서웠습니까? 진짜 안 무서웠습니까? 네! 무섭게 했는데 진짜 안 무서웠습니까? 네! 교관님이 이제 모자 벗고, 선글라스 벗고, 우리 같이 한번 안아 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일로 오십쇼, 전부 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전부 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전부 다 일로와.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채원이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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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채원이. 아이고! 대한민국 만세가 잘 버텨줘서 고맙고 이번 계기로 아이들도 성장하고 아빠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쌍둥이 같은 경우는 동반 입대도 가능하고 더군다나 같이 근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정말 대한인 육군, 미국인 해군 만세는 공군 보내는 거죠 그 날이 오겠죠 등산을 마친 지훈이 내가 찾은 곳은 아빠도 이런 데 처음 해본다 등산으로 치워진 몸을 녹여줄 뜨거운 황토가마 찜질방 뜨거운 물 이 붕 이렇게 쬐고 있으면 뭐가 좋은가요? 노아가 빨리 안 하죠 아 그래요? 노아가 빨리 하는데 아빠가 쬐야겠다 앉아서 저기 이게 하긴 척 해볼까? 네 이렇게 하면은 지훈아 건강해진대 아빠 쬐 한번 쬐 봐 이렇게 어우 땀난다 어우 저기 이거 왜 손 잡아 이거 보세요 조용 아빠 먼저 드려야 돼 아빠 지훈아 건강해집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뽀뽀 한번 해드려 지훈아 한번 해볼까?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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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 볼까?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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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란스 되게 잘 잡는 애다 그래? 몸에, 어 우와, 대박 손 양팔 벌려 조심해, 지훈아 여기는 바닥이 딱딱하니까 아이고, 그래, 아빠 허리 좀 밟아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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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효도한 지훈이를 위해 구운 달걀을 준비한 아빠 여기다 까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지훈이 등산하느라 배 많이 고팠구나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 모두가 행복해지는 꿈머니 어때? 달콤해? 행복한 간식 행복한 간식 주세요 많이! 많이! 황토 가마에서 굽는 삼초 삼겹살을 맛보는데요 오, 먹음직스럽네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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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고기? 엑소 맛있어 어이 맛있어 축복한 간식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뭐는? 간식 맛있어 맛있어 그러다 하하하하 쉬원아, 여기 쉬원아 일라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네 지훈아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지? 발레해 발레해? 아빠는 뭐 하지? 아빠 진찰해 아빠 진찰해? 아빠 의사야? 응 아빠 의사야? 응 지훈이 진찰하니까 의사 같아? 응 지훈이 진찰하니까 의사야? 오이 받아? 응? 오이 받아? 알 수 없는 둘이 둘이 은하 타고 저 타고? 우리 친구들 엄마 엄마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둘이 지훈아 지훈아 뭐야? 아빠 지훈 저거 지훈이 나오기도 전에 아빠가 찍은 거다? 엄마도 만나기 전이다? 안녕하세요 실수 선생님입니다 어수와요 혼자 침대 옆으로 누워주시겠습니까? 아빠 뭐 하는 거야? 저는 저희 먼저 나가 앞으로 누워 보게 돼 지훈이 하하하하 지훈이 지훈이는 거지 저희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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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아빠가 하는 일이야. 둘이 틀어져? 허리 올려 둘려보자. 이제 아빠도 다시 저런 일 해야 돼. 주영이가 나중에 더 크면 아빠 자랑을 볼게. 아빠가 또 다시 열심히 일할게. 응? 차태현 씨가 절우치를 하면서 이건 자기 수찬이 때문에 하는 거라고. 물론 제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도 좋지만 지원이가 정말 좋아하면 그것도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돌리의 고길동이었거든. 고길동 제일 좋아. 다음 주 노래 자랑에 출전한 쌍둥이. 태어난 가찬력. 화려한 무대 매너까지. 거침없는 누나를 등산해 대박이는 오늘도 수단시대. 쌍둥이네 집에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예뻐하는 누나에게 질투 폭발한 쌍둥이. 쌍둥이의 아빠 사수 대작전.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지온이네. 지온이가 항상 지금처럼 잘하길 바라는 아빠와 지온이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03화 지혜롭고 온화하게가 방송됩니다.